대한불교진흥원이 신행과 수행, 학술세미나, 문화행사, 복지, 포교,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기관과 단체 61곳에 모두 1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가야선언과 전국비군의회 법룡사, 가름빈과 소리 찬불공연당 등을 선정한 제4기 불교기관과 단체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4기 지원사업은 지난 1월 공고 후 2월 중순 접수를 마쳤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불교신행 분야 5곳, 학술 분야 8곳, 문화행사 분야 10곳, 복지 분야 8곳, 포교 분야 25곳, 미디어 분야 5곳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불교계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차례 이뤄져 113개 단체가 2억 4천6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기상캐스터